안녕하세요. 에드리미 에드리미에요. 오늘은 개구리에 비해 밥주는데 브라인 스트림이에요. 아플레이드라는 뜻이죠? 우리 엄마가 밥주고 있어요. 지금은 조개에 집어넣었어요. 조개를 집어넣었어요. 조개를 씹는게 잘 안 먹어요. 조개, 조개, 조개에 집어넣었어요. 괜찮아요 어디에요? 어디요? 여기요? 네 너무나 짧은 언니예요 쏘쏘할 것 같은 느낌은 뭐죠? 싸우지 마세요 아까 싸웠어요 싸웠어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어디 어디 있어요 어머 싸운다고 했잖아요 쏘쏘아 어머어머어머 도울이가 공격하는 것 같아요 어머어머 아니 타이니 타이니가 밀착한 타이니가 아니면 도울이가 할 거예요 어 싸우지 마세요 다른 곳에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반복들만 싸요 내가 먹는 걸 내가 먹는 걸 그랬네요 만 만나요 날씨 2 2 2 3